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해외선물 투자를 위한 5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세요. 최신 경제 지표와 각종 뉴스는 시장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관리 가능한 리스크 계획을 세우세요. 손실 제한을 위한 손절매 주문 설정은 필수입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꾸준하고 계획적인 투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교육과 경험이 쌓일수록 투자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 5가지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선물 투자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